아, 그렇게 하면... 호기야, 호기야! 좋아? 쟤 좋아한다. 쟤 너무 좋아한다. 쟤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어, 쟤 스타일인데? 아, 쟤 왜 이렇게 된 거야? 쟤 배꼽 빠지겠다. 아, 재밌나 봐. 좋아해, 좋아해. 아, 너무 좋아해. 순넘가다, 순넘가잖아. 야,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만. 니지에 좀 안아줘. 여기 있어. 아이고, 안아준다고? 엄마 화장실, 이모 화장실 갔다 오니까 조금 이제 불다 깨. 불다 가요? 희은아, 안고 있어. 엄마들이 다 화장실이야? 희은아, 잘 봐줘.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괜찮아요? 엄마들 뭔가 좀 수상한데요? 뭐가 괜찮아요. 어디 가요? 어이구야? 어, 엄마가 없어졌어. 네트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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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 여기 있어. 어, 왜 거기서 나와요, 엄마가? 재진이 제가 제 모습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나, 현이랑 타라에서 엄마를 다 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리아 엄마랑 미리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리아엠, 엄마도 여기 있어. 앞에 풍선 따라오면 엄마도 있을 거야. 네 명 사이좋게 와야 돼? 그러면 선물을 줄 거야. 빨리 와. 빠이빠이. 아, 뭔가 서프라이즈 이벤트구나. 아,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갈 수 있구나. 오, 약간 미션 게임 같기도 하고요. 아니, 나 정지화문인 줄. 이거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가자. 리아엠아. 가자. 아, 역시. 리아가. 언니가 용기를 내야죠. 네. 아, 리아엠아. 너무 기특하다. 가자. 가자, 리아엠아. 누나, 형아 진짜. 그래, 풍선을 잘 따라가 봐. 야, 풍선 다 오셨다. 야, 풍선 다 오셨다. 야. 야. 리아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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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엠 챙겨야지. 우리. 엄마. 다 싹. 참다. 리언이, 리아 고생 많습니다. 리자가 계속 앉아. 미. 리언아, 리언이가 제일 배고 와서.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쟨 들고 와. 아, 리아 바쁩니다. 어우, 쟤 혼자 있어 이제. 쟨 배에 어떻게 해? 배에. 어? 퇴근 아빠인 것 같은데 갑자기. 어? 그 수고하니? 다행히 거짓말! 쟨 신났어, 갑자기. 리헌아. 뭐라고 했잖아. 쟨, 형아랑 누나 잘 따라와야 돼. 자, 요렇게 요렇게. 오, 지금 많이 왔네요. 목소리,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리아가 있으니까 리듬직스러워요. 어, 쟨 다 합류했어요. 우리 형 찾아. 희재야, 이쪽 있어? 쟨는 또 어디 봐. 쟨, 우리 몇 대 있어. 윤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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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친 건가? 아, 걸렸네. 쟨! 윤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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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철을 들고 와. 윤호아! 그럼 가자! 윤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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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랑 형아랑 잘 따라다녀야 엄마 찾을 수 있다고. 아유, 쟨 잘 따라다니네, 누나랑 형아랑. 어? 윤호아. 윤호아! 뭐야, 액스인데? 막혀 있는데요? 이 길이 아닌가 본데? 안 되겠다. 야, 눈치 빠르다. 안 되겠어. 쟤 다시 돌아와야 돼. 쟤 다시 돌려야 돼, 쟤. 어디 가는 거야? 거기 아니라고, 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쟤. 리아 바쁩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하겠다. 그렇지, 어른이 들어도 무거운데, 쟤는.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리아 머리 좋다. 이야, 이 생각을. 쟤는 더 신났어. 야, 유가 만대빈데? 이야, 리아 최고다. 이야, 이거 대박인데. 아, 무거워. 이야. 이리 와. 조금만 따라라. 리아야, 조금만 있네. 얼마 안 남았어. 어, 거의 다 왔다. 어. 풍선이다. 문을 열면. 네. 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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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아, 저기 있어. 그리고. 아, 저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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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Osc rook. 리제는 어딨죠? 리제는 어딨죠?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고, 지쳤어. 다 같이 오라고 했잖아. 다 같이 와야지. 미션 성공입니다. 리아를 보면서 동생은 너무 잘 챙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뗀 더 현실이 생기면 밑에 있는 애기를 돌봐주는 마음이 생길까 봐 동생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진짜 만나기 잘했어요. 1인 남매 다음에 또 만나요.